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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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래도 쭉쭉 가네?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미호입니다 오늘 단미호님과 함께 자 오늘 저희 잉여민TV 멤버가 된다면 다 모두 해봤을 그 맵입니다 바로 보물찾기라는 맵인데 오늘 담임님이 몇 개를 찾았지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? 아 그러면 당 빠져 아 그런데 담임님을 잘 모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건데 분명 네 그렇죠 그렇죠 단단하게 좀 나 어떤 사람이고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? 네 저는 일단 캐릭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로 아름다운 미 미 성인입니다 아 섹시 도발? 네 섹시 도발 아 예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여러분 아 애들 보는 돈 야한 거 아닙니까 복장이? 아 뭔 소리입니까 백독도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혹시 나이가 아 네 저보다 나이 많거든요 여러분 저가 몇 살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 24살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건 뭐 아 괜찮아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저희? 어 예 예 예 아 하하하하 아 저는 그러면은 네 이 게일러를 혹시 아세요? 모릅니다 네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야 여기 성공조건이 써있죠? 네 네 네 네 이 해골같이 생긴 아이템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오오오 이거를 많이 찾으시면 1등이 될 수 있고 뭐 지금 제일 많이 찾은 친구와 군대 간 친구 중에서 패티기라는 친구 네 188개를 찾았습니다 이 맵으로 하면서 아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일 적게 찾은 친구는 누굽니까? 하하 꽃료인가? 여섯 개 찾았네 여섯 개 여섯 개요? 네 일곱 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저 버튼 3개 누르고 저 뒤에 있는 발판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목표는 해골 찾는 거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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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시 아 빠이 자 여러분들 이 맵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갑니다 담력 테스트 맵입니다 놀라는 숫자고요 제가 188개로 한 번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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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담비요님은? 어 나 무서운데? 하하하하하하하하 무섭다는데? 담비요님은 과연 스물 다섯먹고 스물 다섯먹고 스물 다섯먹고 놀랄까요 말까요 마이그램대로 보면서 어 어 야 잘 모르겠지만 뭐야 네 아무것도 없잖아 하하하하 어 그래도 쭉쭉 가네?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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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스물해지는거 봤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건거구만 어? 찾는게 목표가 아니고 몇번이나 놀라냐 이 컨텐츠였습니다 다섯먹고 시끄리 하하하하 대결 실전 하하하핳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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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악! 으아아아악! 하지마아! 이런거 하지마아! 아 보물찾기라메! 보물찾기가 아니었습니다. 단명텔스 맵이었거든요. 지금까지 두번 정도 놀란거 같군요. 딱히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는데? 풍기에 비하면? 풍기 진짜 많이 놀랐거든. 어.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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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렇게 딱히 놀라진 않네요 그래도 아.. 나 많이 놀랄 줄 알았는데 보물이 어딨어? 없다고 야.. 으아아아악! 아 이런거 하지말라고! 어..먹었다. 으아아아악! 으아아아악! 아 근데 그래도 야.. 연륜이 있어도 그런가.. 나이가 있어도 그런가.. 이게 딱히 놀라진 않네? 어..이게.. 어디 좀 많이 놀랐는데.. 원래 홍계가.. 홍계편에도 보시면 안 되겠죠? 홍계는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? 아..안..안..안..안..안.. 놀랐거든요? 아 먹으라구요? 아 네네네.. 자 과연.. 오.. 오오.. 아 이거 왜.. 꼴비를.. 해골 뭐야 뭐야 으악! 하하하하하하 야 팬이 왔는데? 이 양반? 신체도 마음도 늙었지만 눈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애 나이 스물다섯 살 으아... 그는 솔로다 뼈 지지도 않네 그는 혼자 살고 있죠 여러분들 독고 노인입니다 독고 노인 아 괴물 나와봐 아 귀신 나와봐 아 내가 다 때려붙일거야 나와봐 나와봐 그렇게 딱히 놀라진 않네요 그는 솔로입니다 독고 노인이죠 저도 우유 좀 먹을게 여러분들 물속에서 뭐 튀어나오는거 아냐? 아 오주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당연한거지 아 아 놀랄까요 말까요? 야 이거 하수도 탐험망이 딱 좋은 날씨구만 아 아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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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몇 번 놀랐지? 나는 연애님이 저주할겁니다 하하하하하하 오늘 이 순간부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어 근데 원래 이렇게 해서 귀신이 더 뜨는데 안 나오잖아 어 이분 그래도 잘 참아요 아 무서워서 그런가 말이 없네 아 나 해골 하나도 발견 못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? 뭐지? 으아아아 흐하핵 ako 12 ridge 아 여기서 해골을 찾으라 이거지? 아닙니다 아우 나 어떻게 하나도 못 찾을 것 같아 아 뭐 해골을 찾는데 오우우우우우우우 아니 너 해골을 찾는줄 Eliza 아아아 아까봐 하나보다 안무셨가 아아! 길이 어디지? 아니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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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횃불을 따라가세요 뭐야 맥끝이잖아 아 횃불 따라가 아 횃불 횃불 완전 멍청하네 이거 알겠구만 자 스물다섯 그의 나이 스물다섯 과연 아 그리고 겁이 그렇게 별로 많은 편은 아니네 아 진짜 나 무섭단 말이야 하하하하 뭘 하지마 그냥 해 빨리 이 나이엔 대소변도 잘 못찾는단 말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무섭지 무섭 아아 말이 점점 줄어들죠? 아 이건 다 무서워서 그런겁니다 이 분은 이렇게 놀라고 싶지는 않을거에요 놀라고 같은거 없는데 나는 이거 이거 처음 했을때 무서웠거든 나 지금 바보 농납당하는거 아니죠? 지금 으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앗 아줌마아 아줌마아 정말 놀래에 오옹어열 뭐야 못봤어 뭐야 아아앵앜압! 죽어 뭐였지? 자아아아앙 안녕하세요 장미호님 저 너무 쪽팔립니다 아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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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못 찾았습니다 아 해골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네 그거요 네 이 맵은 사실 보물채키맵이 아니었습니다 야 야 장난쳐 보물채키라는 맵이 아니었구요 그 점수가 뭐냐면 말씀드릴게요 그 태태기라는 친구가 188개 찾았다고 했잖아요 예예예 그건 사실 놀란 숫자 아 진짜요 뭐 캐릭터가 뒤로 돈다거나 그러면 점수가 마이너스 1점이나 2점씩 다가는데 예 그 친구가 이제 188점은 188번만큼 놀랐다 보물채키는 아예 상관이 없는거야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단미호님의 소리를 지른 개수나 뭐 이런거에 따지겠죠? 아예 아 저는 별로 안 지른거 같습니다 아우 그렇죠 근데 한 한 한 여섯 번? 일곱 번 정도 지렸으니까 2점씩 친다면은 아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거야 한 50점이 안 넘겠다 그래도 하하하하 오늘 이런 맵이였어요? 낚시맵이예요? 나를 이런식으로 속이자니 하하하하 당신 오늘 잠자리가 편안할거 같애? 하하하하 난 오늘 못잔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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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혼자 사시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침대 밑에 뭐 나온다 내가 볼 땐 클라스입니다 나 오늘 밤 새야됩니다 어쩔거에요 막 장롱속에 뭐 나오고 화장실 혼자 갈 때 막 아 클라스입니다 하하하하 라면 얻었어요 그래도 오늘 아 좀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어 완전 놀라도 하하하하 이러던데 막 내가 마크에서 이런거 처음 봤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또 마크초년 아닙니까 아 근데 마이크래프트 별로 안해보셨지 또 마이크래프트가 한지는 오래됐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아 이런거 신세계 신세계였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낚이다니 언젠간 복수한다 내가 아 지금 이게 님 끝나면은 다른 멤버들도 할거야 아 예 오케오케 그 애들이 반응이 어떨지는 유튜브도 확인하시구요 네네네 어 일단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아니 야 어 단미호님을 어필할만한걸 아 저를 어필할만한거 어 이거 오늘 처음 나오시잖아 단미호님이 네 어떻게 된게 첫인상이 이렇게 됐네요 하하하하 25살 아줌마 네네 아 내가 중간에 말실수도 한거 같은데 뭐라 뭐라 뭐 아 5종 쌀거 같다 막 이런 말 아니 하하하하 하하 아 네 아 원래 욕할라 했지마 아 욕할뻔했어요 아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 욕을 잡는건가 그랬어 나는 아 제가 입술을 잘근잘근 씻고 야 욕하지 그냥 어 시원하게 하하 아 욕할까? 우리 여맨이 욕먹고 싶니? 아 해줘 한번 해줘 야 이 하하하하 으아아아 또해 또해 또 들어갔네 안돼 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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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보내줘 보내줘 네 어쨌든 오늘 단미호님과 함께하는 보물찾기가 아닌 아 네 담 보물찾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담력 테스트 네 이게 끝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셨어요 만세 네 좋아요 구독하길 감사하구요 다른 멤버편에서도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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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잠시만 아 잠시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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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